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어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연구가 제인 헤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였어 잠깐만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드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형으로 유명한 인형으로 유명한 인형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에 악령이 깊이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신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어둡고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 모션 애프터 이펙트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도 많을까요? 낮에?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신호는 없을 때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시각 시스템이 뭐가 조금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시끄럽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어? 이게 아니라 맞아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죠?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그럼요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몰라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다른 데 앉아 있어?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어느 정도로 찐이었냐면 욕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 놀랐어요. 진짜 봤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주의 얘기를 듣고 이 인형을 받은 순간부터 얘를 앉혀놓고 리딩을 하건 계속 얘 움직임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인 것 같은데 얘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 마주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미안한데 다시 너 이뻐대로 가져와. 보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은 찜찜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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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되다. 인형을 보고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거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인형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막 찌르고 자기 원수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저주 이런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 장난을 마는데 이거 버리면 저주받을까 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집에 갖고 있었어요. 얘가 나 막 괴롭힐까 봐. 뭔 일이야. 제가 그런데 되게 잘 민낭니다. 그러네.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마무시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너무 무서워요. 다른 인형이요? 다른 인형이요? 다른 인형이요? 주문은 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판매자와 연락이 뒤져리라는데 우와 저주 인형이 아니었어, 그러면? 저는 사기당한 거군요. 그러네. 하지만 처음 영상에서 우리 모두 실제로 인형이 움직이는 걸 봤단 말이죠. 김범중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약간만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로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이 올라가 있는 테이블이 약간은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팔 움직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마술? 손수건? 귀신들림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훈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HAK이요. 재미있다.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저거 살래요.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몇 번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팽창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에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선로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기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기줄을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기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 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말 강력한 가설 이거면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 오! 무적의 가설 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무적의 가설 어떤 가설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무슨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때 어떤 귀신이나 마귀 악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에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릴 수 있는 마법의 두 글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주어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작 주어작 저는 사실 이런 공포 영상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무서움도 많이 타지만 또 그러면서 무서운 소설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 저거 분명히 조작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꽤 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영상을 편집했다 조작했다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맡겨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fel이었어요 그걸 돼있죠 어머 또한 square 이 제가 알 수 있도록 icos 모두들 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군요 이 리허설 눈에 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눈동자로 움직이고 그리고 입모양도 움직이는 기이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황하게 변한대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인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 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신 거야.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분석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 마네킹 역시 굉장히 흔들린다. 움직임이 있네요. 어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선반을 흔들게 된 거고 흔들린 결과가 인형의 손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낮시간에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인형의 오른편에 십자가 나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밝게 빛나는 광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광원이 사실은 저 나무 십자가에서 관찰이 될 수 없는 속성의 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신 동영상 자체가 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쵸. 그쵸. 재가공된 동영상으로서 프레임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형이 일부분을 촬영하고 있거나 혹은 인형 주변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형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위해서 인형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땠어, 불게 period 예상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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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الت 마침